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초 의료건강 전문방송 메디컬TV에서 보건의료분야의 새로운 소식과 알찬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정보플라자7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만나보시죠 오늘의 이슈 만나보시죠 하루에 와인 한 잔 정도는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루 한 잔이라도 술은 치매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정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뇌의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입니다 다른 부위에 비해 손상이 많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음이나 포금을 하게 되면 술에 취해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현상입니다 만일 한두 번 필름이 끊긴 적이 있다면 이미 뇌 건강에 빨간 신호등이 켜진 겁니다 알코올 남용에 의한 뇌 손상이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등 모든 형태의 치매 위험을 3배가량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제학술지 렌싯에 발표된 프랑스 중계보건경제학회 미아엘 슈바진거 박사팀의 연구 결과입니다 슈바진거 박사팀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여러 형태의 치매 진단을 받은 110만 9,343명의 진단 전 의료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50세 이전에 발병하는 초록이 치매 발병 환자 5만 7천여 건 중 39%가 알코올 남용에 의한 뇌 손상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알코올성 치매는 만성적인 과다한 음주로 중추신경계인 뇌 손상이 반복되면서 발생합니다 알코올은 뇌와 신경계의 필수적인 영양소인 비타민 B1의 흡수와 섭취를 방해해 티아민 결핍증과 알코올 자체의 신경독성으로 뇌세포 손상을 일으켜 뇌를 위축시킵니다 뇌 건강의 측면에서 보자면 소량의 음주라 할지라도 뇌 건강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알코올로 인해서 유해성 물질이 CYP2E1이라는 유해성 물질이 생성되어서 그것이 뇌의 과산화 반응을 일으켜서 뇌세포를 사멸시키는 것으로 그래서 뇌 건강에 좋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뇌는 한 번 손상이 진행되면 그 후에는 진행속도가 더욱 빨라짐으로 기억력 및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나면 조속히 전문가의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디컬TV 박점입니다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 스마트폰 잠시라도 손에서 떨어지면 불안할 정도인데요 눈 건강 생각하신다면 사용시간을 줄이셔야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청색광이 막막 손상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박세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마트폰과 함께 생활합니다 거리에서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같이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막막 상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청색광이 막막 세포의 노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청색광은 가시광선의 한 종류로 물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장시간 노출되면 눈의 피로는 물론 안구건조증, 시력저하 등을 유발합니다 막막은 카메라의 필름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한 번 손상되면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의 블루라이트 즉 청색광 차단 기능을 작동시키는 것도 눈의 피로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청색광 차단 안경이나 오렌지 브라운 계열의 선글라스를 끼는 것도 막막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시력이 떨어져 안경을 껴도 잘 안 보인다면 바로 안과를 찾아 정확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막막 손상의 진행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보이는 게 주 증상입니다 막막 장애는 그 안쪽 아무리 눈이 깨끗해도 물체가 중심이 찌그러져 보이고 안 보이고 한다고 하면 필름에 해당되는 막막의 이상이 있는 겁니다 하얀 불빛 백색광에는 이 청색광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좀 막아주면 그나마 더 오래 잘 보면서 살 수가 있겠죠 또한 스마트폰을 20분 정도 사용했다면 10분 정도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 눈 건강에 좋습니다 TV, 스마트폰, PC 작업 등을 할 때는 적정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눈을 자주 깜빡이는 것이 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메디컬TV 박샘이입니다 국립암센터는 20일부터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병원 고객용 스마트 앱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 앱을 통해 환자가 진료 예약부터 시작해 병원에서 경험하는 모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접수나 수납을 위한 대기번호표 발급은 물론 병원 입구에서부터 진료 전 과정에 걸친 이동 동선 안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향후에는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도 실손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가능케 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생활 속 건강수칙을 담은 SNS 이모티콘을 무료로 배포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손 씻기, 기침 예절, 예방접종 등 생활 속 건강수칙을 담은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선보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개인 위생수칙 실천을 유발해보고자 기획한 이 이벤트는 20일부터 카카오톡 이모티콘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외 어류질병 전문가들이 부산 영도에 모여 국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워크숍에서는 덴마크, 캐나다, 노르웨이, 영국, 일본 등 각국의 어류질병 전문가와 연구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세계적인 어류질병 문제 연구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이 도입 4개월째를 맡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이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데요 제도 시행 4개월 만에 8,557명이 자연스러운 죽음을 선택했고 건강할 때 미리 써두는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2만 6,417명을 기록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는 매일경제가 보도했습니다 치매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노화나 외부 충격 등으로 기억 중추세포가 손상되어 생기는 치매는 서서히 그러나 완벽하게 기억을 망가뜨립니다 기억만 지우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의 삶까지 깡그리 지워버리죠 음주가 원인인 알코올성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최근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매 줄기세포 치료기술이 일본에서 상용화되어 희망이 되고 있는데요 치매, 두렵지만 이제 방치하거나 포기할 병이 아니게 됐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연일 일교차가 심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얇은 겉옷 하나 챙겨서 외출하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시간 정보플라자 세븐 자막 제공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